최신 인기가요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블링블링 클라스입니다 2020년 이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걸그룹이 데뷔했습니다 이번에 첫 컴백을 하면서 한층 더 성숙해진 퍼포먼스로 돌아왔는데요 다음 컴백된 또 얼마나 폭풍 성장할지 기대되는 블링블링 클라스 오늘은 블링블링의 맛 맛즈 리더 주연 그리고 막내 유빈과 금주의 인기가요 토텐 달려봅니다 유재필씨 인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있는 남자 최아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링블링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링블링입니다 블링블링하다 리더부터 개인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블링블링의 리더 에너지 뿜뿜 차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링블링의 막내 귀여운 파워 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여운 파워 뭐 넣으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별명이 있거네요 육땡이라고 네 밀크쉐이크로 소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귀여운 파워 오늘 두 분의 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리더 우리 주연씨가 라디오 많이 들으신다고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그 특별히 좀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회사를 출퇴근하면서 집이 경기도 북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서울까지 많이 멀다 보니까 이 시간에 뭘 하면 좋을까 근데 핸드폰을 하면은 너무 시간이 낭비되는 거 같고 와 낭비 네 약간 라디오를 딱 듣자 해가지고 이제 귀에 딱 꽂고 들으면 조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기분도 좋고 하면서 이제 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구나 네 하면서 뭔가 기분이 좀 많이 좋아서 라디오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라디오 주로 들으셨어요? 저는 박수영 선배님의 러브킹 아 잠깐만요 엄마 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두 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하시는 청취자들이 계실 거거든요 오늘도 힐링 라디오 박수영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블링블링이 주인공이라서요 2010년 노래 대 2020년 데뷔 가수를 크로스 차트로 알려드립니다 2020년 데뷔 가수가 바로 블링블링이라서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0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아마 그때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음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 추억 소환 기대해 주세요 네 먼저 2010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포인트 안무가 낭낭한 노래죠 중독성 강한 시크릿의 마돈나가 2010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마돈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음악이 나오자마자 다 마돈나 논나 이 역이 춤추고 있죠 워낙 유명한 퍼포먼스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퍼포먼스 맛집으로 불리고 싶다 이런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블링블링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퍼포먼스에 좀 주력하는 저희 블링블링이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치마를 사용하는 안무도 있고 맞아 맞아 사람들께서 많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근데 따라하기에는 너무 힘든 게 이게 오맘마 오맘마를 제가 연습을 이걸 제가 한 진짜 한 2주 동안 엄청 하는데 오맘마 오맘마가 안 돼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거 좀 잘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세요 이 챌린지 하실 분들은 계셔가지고 이건 근데 솔직히 밥만 먹고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아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나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오맘마 오맘마 엄지랑 새끼손가락을 양손으로 하고요 번갈아가면서 천천히 번갈아가면서 해보세요 유재피씨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돼 이게 안 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안무가 내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두뇌웅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저 안 돼요 안 돼요 네 저희 이거 보여드릴게요 시작 자 이겁니다 아 이겁니다 이거 아 여러분 이렇게 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연습 많이 해보시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빛나는 보컬 빛나는 퍼포먼스 빛나는 팀워크까지 겸비한 블링블링이 2020년 데뷔 가수 7위를 차지했어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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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워우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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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곡입니다. 오만마 오만마 블링블링입니다. 이 노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블링블링 팀명은 모르시더라도 오만마 오만마 이 부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앞서서 포인트 안무 이야기 해주셨는데 치맛자락을 날리면서 펄럭이면서 춤추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점이 더 많으니까 장점이 더 많아요? 단점이 더 많아요? 좋은 점 무대에서 굉장히 예뻐 보이거든요. 이렇게 펄럭펄럭 펄럭이어서 저희도 무대 영상을 보면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멋있다. 너무 멋있다. 퍼포먼스가 더 사는 것 같다. 그렇죠. 근데 또 힘든 점은 힘든 점 힘든 점 저랑 나린이라는 멤버가 유빈이 봤을 때 진정 너무 너무 빨라 빨라 하고 양옆에 치마를 잡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서로 이제 서로 걸 잡고 막 놓치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날 수 있죠.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본방송에서는 다 성공. 리허설 때는 그럼 실수한 적이 있으세요? 네 많이 있어요. 많죠.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랑 이런 것도 떨리지만 유빈이 치마 잡는 게 제일 떨려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정말 어려운 난이도 상의 퍼포먼스라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뮤직비디오 때 이제 모래 씬이 있거든요. 전체 안무에서. 군무에서. 군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래가 바람. 모래바람 어땠어요? 난리가 아니었죠. 그때 신발 안에도 엄청 들어가고 얼굴에도 엄청 막 붙었어요? 저희가 앉는 동작도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몸에 다 붙더라고요. 아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데도 막 엉키죠? 그 다음날 이제 씻으려고 했는데 모래가 나오더라고요. 맞았어. 바닷가 간 것처럼. 맞아요. 수영하고 온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정말 멋진 장면이 완성이 돼서 진짜 멋지죠. 인상적이었고요. 중간중간에 만화 캐릭터가 이렇게 거울처럼 나오고 나오는데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엄청 귀여운 친구죠. 깜찍한 친구입니다. 마음에 든다고는 안 하고 그냥 귀엽고 깜찍하다.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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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귀여운 걸로 네. 귀여운 걸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음악방송에 엔딩 요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아 주연씨 윙크 잘 봤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 하셨어요? 짧게나마. 아 이때 저희 본부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잘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잘해야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만족했습니다. 아 만족해요. 본부장님 뭐라고 하시나요? 어 근데 별로 못한 것 같은데요? 아 왜요? 아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유기인씨는 그 짧은 순간 무슨 생각했어요? 아 저는 마지막에 엔딩 표정을 딱 컨셉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생각보다 긴 거예요. 어 길지. 인가가 길어요. 네 그래서 길어요. 웃어볼까? 그래서 딱 웃는 모습이 정말 아주 아름답게 감사합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노래 유기 공개할게요. 데뷔곡으로 떼창 유발한 괴물 신인 밴더였죠. CM블루의 웨토리아 2010년노래 유기위 차지했습니다. 호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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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가슴이 아파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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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knows 맘 몰라 1 2 3 4 5 6 7 at night 술래는 밤을 세우면 나를 달래고 있어 차라리 다른 사람 생겼다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난 너를 죽도록 미워하지 난 없을 텐데 체크해트 1 2 3 마들댄 새겨봐도 이리저리 둘러대는 여짓말이야 Oh baby 웨토리아 웨토리아 다리디디 달았고 웨토리아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전 하니까 노래를 정말 거의 가사를 다 외우고 있네요. 저도 이 곡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진짜 좋죠.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매력에 한 번 빠지면 출구는 없습니다. 9인 9색의 매력이 돋보이는 크래비티가 2020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크래비티 마이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크래비티 정모씨가 가요계 선배 트랙스의 정모씨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여기 영스트리트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우리 유빈씨도 우리 원더걸스 유빈씨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맞아요. 유빈 선배님이랑 이름이 같아가지고 엄청 신기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만나뵙고 싶습니다. 유빈씨가 작사 작곡 곡도 잘 쓰고 지금 매니지먼트 CEO잖아요. 회사에. 맞아요. 선배님한테 한 번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선배님 항상 아름다우십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뵙고 싶어요. 파이팅! 파이팅! 근데 주연씨도 노주연 선배님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아유 왜 그러세요. 아유 정말. 나우 나 이 자식아. 아유. 아니 근데 주연씨는 제가 지난주에 라이썸 만났는데 라이썸의 리더가 이름이 주연이에요. 맞아요. 그 주연. 근데 거기 작은 주연 여기 큰 주연. 네 맞습니다. 주연씨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둘 다 리더가 됐거든요. 지금 연습하다가. 네. 주연아 우리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같이 연습을 했었는데 같은 리더로 만나서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도 같이 활동하면서 승승장구 해보자. 사랑해. 사랑해. 파이팅! 진짜 주연이랑 이름이 리더가 똑같고 지금 활동식이 겹치고 있잖아요. 그게 쉬운 인연이 아닌데 앞으로 두 분의 우정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2020년 데뷔. 2010년 노래 5위 공개할게요. 묘한 중독성으로 대중들을 제대로 흘렸습니다. 컨셉장인 FXN 누에 뼈가 2010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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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너무 좋다. 진짜 10년 전 노래인데 이렇게 진짜 신나고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신나요. 노래방 온 것 같아요, 노래방. 진짜 이 노래 하루에 정말 100번씩 들었거든요, 저. 진짜 좋아했거든요, 누에삐오. 이 누에삐오가 신조어를 말하는 건데 두 분은 신조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아니면 뒤처집니까? 저는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별다줄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별을 따다줄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별걸 다 줄이네.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또 알게 된 신조어 있으면 좀 알려주고 가세요. 전 그거요. 어, 있으세요? 머선일이고! 아, 머선일이고. 근데 주연 씨 조금 약간 늦는 거 같아. 아, 다 늦는 거에. 아, 왜냐면 머선일이고는 지금 방송 자막에도 다 쓰고 있거든요. 네, 머선일이고. 혹시 유빈 씨 요즘에 들었던 신조어 있어요? 유빈 씨는 뭔가 아실 것 같은데? 컴눈명 같은 거였죠. 컴눈명.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수 있는 명곡. 설마 주연 씨 몰랐어요? 네, 아, 알았어요. 아, 몰랐던 거 같은데. 뭐예요, 뭐예요? 컴백, 다시 해도 눈 감아줄 수 있는 명곡?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정말 컴눈명이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FX의 포워드가 사실 컴눈명이란 말이에요. FX의 명곡이 정말 많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두 분은 어렸을 때, 여러 이제 뮤지션들 무대 중에서 어렸을 때 봤는데, 어, 다시 보고 싶다, 컴눈명 하면 좋겠다는 선배님 곡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걸그룹 되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가 미쓰에이 선배님 무대를 보고 이제 그 영감을 얻었었는데, 미쓰에이 선배님의 러브송이라는 무대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진짜 다시 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아, 그래. 그 곡은 진짜 우리가 뭐 밧걸, 굿걸 만큼 그렇게 알려진 곡이 아니라서. 네, 수록곡이어서. 네. 그 곡을 특별히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 일단 무대에서 느껴지는 미쓰에이 선배님의 그 특유의 매력이 있어요. 약간 좀 뭔가 신비하고 묘한 매력이 있는데, 아, 그게 타이틀만큼 수록곡에서도 엄청 매력적이 담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러브송 한번 추천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주연 씨는요? 어렸을 때. 아, 저는 포미니스 선배님의 미쳐. 아, 미쳐. 미쳐. 모두 다 미쳐. 미쳐. 아, 알어, 알어. 이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네, 저의 오디션 곡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바이벌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걸 했었고. 아, 그래요. 네, 또 이번에 저희 세 명, 저랑 유빈이랑 지은이가 또 이거를 또 춤춘 안무 커버 영상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이 깊은 노래였어요. 뜻깊은 노래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요. 그 곡도 정말 많은 분들이... 미친 것처럼, 미, 미, 미친 것처럼, 미, 미, 미친 것처럼. 맞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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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나중에 여러 번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커버댄스해서 놀이 커버가 지금 또 생각이 나는데, 아니, 정말 많은 곡들이 있는데, 유빈 씨는. 하는 곡들 중에서 어떻게 그 놀이를, 아이린 슬기 씨 놀이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일단 포인트 안무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손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손으로. 어, 아주 거기도 막 특징적이거든요.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마린 언니 춤선이 되게 예뻐요. 네. 그래서 이제 언니랑 같이 두 명이서 추는 춤이 처음이다 보니까, 한 번씩 좀 새로운 걸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놀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커버 잘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할게요. 월, 화, 수목, 금, 토, 일 매일매일 보고 싶은 상큼이들. 과즙이 팡팡 터지는 위클리가 2020년 데뷔 가수 5위를 차지했어요. 웨이클리 애프터스쿨 흐르고 있습니다. 두 분은 학교 방과 후에 애프터스쿨 뒤에 뭐 했었어요? 유빈 씨. 네. 학교 끝나고 연습실 갔어요? 저는 방과 후 때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서 방과 후에도 춤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에 나와서 춤 배우고 K-POP 안무도 막 배우면서 그때 엑소 선배님 춤도 췄었거든요. 우르렁. 우르렁. 우르렁, 우르렁. 진짜 그림처럼 내 안에 들어와 진짜 조금씩 다 나오진다. 주연 씨도 우르렁 쳤었어요? 네. 저도 우르렁 쳤었고, 저도 방과 후에 댄스 학원에 다녔어가지고 맨날 맨날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하루종일 춤만 췄던 거 같아요. 그때는 댄스 학원에서 뭐 가르쳐 줬었어요? 누구 춤? 저는 K-POP 진짜 많이 했었는데 티아라 선배님도 했고 호민이 선배님, 엑소 선배님. 정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랬군요. 다 춤을 사랑한 소녀들이었군요. 네. 그리고 여기 위클리에 수진 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고, 두 분도 다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라이썸에 쇼케이스 MC 진행했었는데, 거기에도 나영. 나영 친구와 유정 친구. 그렇죠. 이번에 활동하면서 만났죠? 네, 만났어요. 딱 겹치니까. 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잠깐 빼고, 빨리 와. 너무 오랜만에. 그래서 급하게 사진 찍고. 그러니까 선배 티 좀 냈어요. 나 2020년이야! 내셨어요. 아니, 그분들도 다 똑같으니까. 맞아요. 비슷하게 데뷔를 해서. 잠시 후에 응원의 메시지 남겨드릴게요. 잠깐만요. 안녕! 이 타깡을 쓸데없는 러브게임, 금주에 인기가요 터트데,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블링블링해주세요. 주연 유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블링블링 러브게임 혹은 블링블링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라이썸의 나영 유정씨한테 응원의 메시지 함께 또 파이팅 하자고 하나 남겨주세요 오랜만에 봤는데도 여전히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귀엽게 파이팅 해봅시다 역시 정말 홍보나 PR은 유빈씨가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소개할 때도 밀크쉐이크를 해가지고 그 수록곡에 밀크쉐이크가 있거든요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닐라닐라 이거를 딱 섞어가지고 밀크쉐이크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밀크쉐이크 한 소절만 본인 파트 네 제 파트 중에 그 벌스 부분이 있거든요 또 아를 미친 듯이 보내겠지 버닝 내게 줄게 이 친구가 춤만 잘 추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보컬인데 아니 지금 노래 불러주셨으니까 얘긴데 백예린 우주를 건너 와 근데 저는 진짜 그 영상 보고 너무 노래 잘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커버하면서도 너무 어려웠어요 백예린 선배님 그 노래 어려웠어요 네 특이한 음색을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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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높은 벽을 타셨더라고 유빈씨가 안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스파이더맨처럼 딱 감사합니다 딱 달라붙었어요 다행이다 찰떡이었어요 찰떡 찰떡 혹시 요즘에 좋아하는 곡 가사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 두 소절만 좀 부탁드리면 뭐 생각나는 가사 있을까요? 요즘 자주 즐겨 듣는 노래가 그 조이 선배님의 이제 나 조이 너무 좋아해 여름에 딱인 노래다 두 소절만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가사 생각나는 거 지금 오빠 생각났어요? 잠시만요 뭐 불러주실 거예요? 안녕을 부르고 싶었는데 도입부분이 도입신 지나간 날들이여 이제는 안녕 외로운 날들이여 이제는 안녕 네 외로운 날들이여 찾았어요? 네 5,6,7,Q 외로운 날들이여 이제는 안녕 너무 은은한 날들도 이제는 안녕 목소리 너무 좋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유빈씨 가사 중간에 틀렸어도 너무 잘했어요 해변가인 줄 알았어요 해변가 왜냐면 조이씨도 그 곡을 엄청 잘 불렀잖아요 네 지금 반응이 엄청 좋은데 어우 유빈씨 상큼 상큼 상큼했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노래 4위 공개할게요 시어리더로 변신해서 응원도 확실하게 해줬죠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의 오가 2010년노래 4위 차지했어요 어? 아 아 전해하던 내가 아니야 brand new style 새로워진 나와 함께 one more round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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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run this down 오빠 오빠 I'll be I'll be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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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잠깐만 잠깐만 들어봐 ㅇㅋ ㅇㅇ 몰라 몰라 내 맘을 전혀 몰라 눈치 없게 전혀 맞히는 걸요 어떻게 하나 이처럽는 사람아 들어봐 정말 오 오 오 오 빨리 사랑해 오 오 오 오 오 이 유명한 안무를 지금 두 분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대 오 그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할게요. 이 분들의 꾹꾹이 춤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K-POP 학계의 정설 대세돌 스테이씨가 2020년 데뷔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포인트 안무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유명한 춤입니다. 네 에이스에 부르고 있고요. 스테이씨의 리더 수민 씨가 그 주연 씨 그 자리에 앉아서 아 여기였어요. 오마이걸 효정 언니 사랑한다며 엄청나게 팬인데 그래서 메시지도 남기고 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아린 씨가 음악 중심에서 그 사진 블링블링의 앨범을 들고 저희 데뷔했을 때 저희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별에 올려주신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서 제가 자다가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다가 얘들아 하면서 거실로 뛰쳐나가서 아린 선배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나 힘이 되죠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아린씨에게 아린 선배님 이번 던던댄스 노래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항상 밝게 인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앨범 CD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후속곡 할 때 저희가 직접 뵈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늘 사랑합니다 선배님 사랑해요 정말 그 팀에서는 아린씨가 또 막낸데 누군가에게는 또 선배님이 되어서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서 얘긴데 예전에 유아씨 화장실에서 손 씻다가 그죠?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한 멤버가 나린씨예요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린씨가 이제 확실한 거죠 그래서 유아씨도 그렇고 많은 팀 선배님들이 여기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대기할 때도 리허설 할 때도 다른 선배님들께서 저희 이거를 따라해주시면서 화이팅 하시라고 인사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앰플라잉 선배님들께서도 같이 겹쳤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동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연습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분들도 댄스 가수가 아니잖아요 밴드잖아 그런데 이걸 했다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진짜 그건 찐 선배지 승엽씨가 노래를 그냥 높게 막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부를 거 아니니까 앰플라잉 저희가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노래 3위 공개할게요 2010년에 다들 누워서 다리 접었다 폈다 해봤잖아요 데뷔곡으로 가요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미세이의 Bad Girl Good Girl이 2010년노래 3위 차지했어요 와 이거는 나중에 커버하셔야 되겠다 한번 왜냐하면 두 분이 지금 맞춘듯이 춤을 안무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한 안무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인상적인 포인트 안무도 있고 나중에 언제 한번 원래 좋아했다고 하니까 유빈씨가 이 곡을 커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지씨는 배우로 올라운더로 예능도 많이 했고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두 분도 혹시 원하는 거 예능이나 뭐 있으면 저는 얘기해줘요 예능도 하고 싶고 라디오도 제가 진짜 하고 싶었어요 맞아 예전부터 라디오 즐겨 들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어필 만약에 또 다른 멤버와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어떤 멤버하고 하는 게 호흡이 좀 잘 맞아요? 어 저는 아무래도 유빈이도 주유주도 있고 저희도 지은이라고 덤앤더머거든요 아 덤앤더머 커플로 그리고 지은이도 저희가 같이 하면 이렇게 맞지 않을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뭐 앞으로도 기회가 많으니까요 유빈씨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연기도 있고 네 저 연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어떤 캐릭터 하고 싶어요? 약간 4차원적인 것도 해보고 싶고 4차원 학생 제 나이에 어울리는 학생 역할도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럴 때요 4차원 학생 요즘에 보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보신 거? 요즘 펜트하우스를 보려고 하다가 언니 때문에 잠깐 기다리고 있고요 요즘 이 구역의 미친 엑스라고 제가 오연서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봐야겠다 하고 지금 정중인 중고 혹시 기억나는 대사 짧은 거 있어요? 갑자기 그게 약간 비방용이에요 미안합니다 삐삐삐삐삐 삐삐삐 그렇지 왜냐면 펜트하우스도 주요 대사가 다 비방용이어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나의 교야 마스케라를 올려 우리 유빈씨 연기 꿈 다무요 연기 꿈 다무요 근데 이 톤이 확 바뀌시는데 갑자기 성악도 나린언니가 가끔 해주거든요 갑자기 아니 나린씨가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예능 약간 느낌이 있어 나린씨가 엉뚱한 발랄한 생각을 네 맞아요 아니 미스에이가 거기 이제 다국적 그룹이잖아요 외국인이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도 다국적 그룹이잖아요 네 혹시 장점 네 외국인 멤버가 있어서 좋은 점 뭐가 있어요? 일단 나라별로 네 각자 문화랑 예절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 더 책임감을 좀 생기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나라 욕먹지 않게 하려고 그렇지 자기가 맨 그렇지 내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멤버니까 국가대표죠 국가대표 그러니까 본인이 신경을 쓰겠죠 네 그리고 야미랑 또 마린이가 조용히 좀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원래 이제 예의를 잘 갖추는 그런 건가 했는데 그 나라의 또 문화이기도 하더라고요 예절? 예의? 그래가지고 아 우리도 좀 이제 많이 좀 배워야겠다 저희는 좀 많이 시끄러워가지고 흥의 민족이죠 흥의 민족 네 저희는 좀 되게 급하잖아요 그래 근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하더라고요 그래 왜냐면 일본분들이 그렇게 좀 조용조용하고 서두르지 않고 또 남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팀에도 있더라고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 최대한 쉿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흥이 또 많아가지고 예 맞아요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명실성부 어너더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레벨이 기대되는 에스파가 2020년 데뷔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유 난리 났어요 지금 이 춤추느라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지? 넥트 레벨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파이고요 여기에 윈터 씨는 간식을 좋아해가지고 뭐 아몬드부터 간식 가방에 막 챙겨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밀엄을 주연 씨가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밀엄을 먹어서 좋은 점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밀엄이 단백질이 굉장히 함량이 높아요 최고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그게 단백질이 높고 건강에 좋잖아요 네 근데 그 새우깡이랑 비슷한 맛이 나요 네 근데 그 과자를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고 단백질이 있는 그렇지 국가질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아 그래서 이게 징그러워서 못 먹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새우과자하고 비슷한 맛이 나는 거는 이건 확실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어떻게 처음에 접하신 거예요 밀엄을? 아 이제 친구들이 그때 동물원인가 갔었는데 뭐 밀엄을 구해 와가지고 아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근데 전 진짜 먹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에벌레인지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먹으니까 먹은 거예요 근데 모형 과자다 그렇지 그렇지 모형 과자다 했는데 딱 먹는 순간 야 그거 에벌레야라고 했는데 새우과자야? 근데 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눈도 있고 다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맛있어요 진짜요? 반했구나 유빈씨는 드셨어요? 아 저는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약간 다시 생각난 맛은 아니었는데 네 언니 취향 저격이었으면 네 존중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단백질 덩어리니까 몸 관리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미루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윈터씨가 예전에 엑소엘이라고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뭐 아 참 그리고 엑소도 춤도 다 두 분도 추셨다고 하니까 네 윈터씨도 엑소엘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나중에 나중에 콜라보 해보고 싶은 선배님 계세요? 유빈씨? 아까 뭐 백예린씨꺼 커버도 해보고 했지만 네 나중에 춤이라든가 보컬로 아 네 어 저는 한번 아까 조이 선배님 노래 잠깐 한 소절 불렀었는데 아 이번에 같이 노래를 같이 불러보고 싶다 이런 좀 자그마한 조이씨랑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조이씨는 진짜 보컬이 조이씨의 보컬에 주목해주셔야 돼요 진짜 정말 특별한 보컬이어가지고 나중에 조이씨와 콜라보를 원하시는군요 주연씨는 혹시 만나보고 싶은 선배님? 저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아이들의 전소연 선배님이잖아요 옛날에 같이 연습을 하긴 했었는데 그 회사였구나 지금 라이썬하고 아이들 소연씨는 같은 회사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저는 너무 언니가 멋있었었는데 지금도 멋있죠 지금 더 너무 멋있어져가지고 다음에 한번 같이 네 같이 랩도 해보고 하고 싶어요 와 소연씨는 곡을 워낙 잘 쓰니까 나중에 곡을 받아도 좋고 선장님 선장님 특히 또 걸크러쉬 곡 잘 쓰거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씨 소연씨 전소연씨 잘 부탁드려요 선장님 네 나중에 선장님하고 랩도 꼭 한번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10년노래 2위 공개합니다 에이트의 2연과 2AM의 창민이 뭉쳐서 최강 보컬 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옴무에 밥만 잘 먹돌아가 2010년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옴무에 밥만 잘 먹돌아 부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20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그야말로 갓신인 가수가 탄생했죠 2020년 괴물신인 인저 레드벨벳의 첫 유닛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가 2020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어요 몬스터 몬스터 흐르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 퍼포먼스 맛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놀이 댄스 커버를 올리기도 했는데 혹시 또 올라갈 계획 있는 커버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사실 제가 춤을 커버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하면서 뭔가 딱 꽂히는 게 있으면 당일날 따서 바로 찍어요 그래서 요즘 선배님 무대를 많이 챙겨보면서 너무 좋은 곡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추천을 받고 싶어요 요즘 너무 다 좋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다 좋아서 아니 왜 근데 좀 어려워서 그렇지 넥스트 레벨 이게 진짜 유빈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아까 너무 잘 추시던데 네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으로 근데 근데 그 춤도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마 짧게 1절만 해주시던지 아니면 포인트 안무만 해주시던지 뭐 그래도 굉장히 좋은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혹시 주연씨도 뭐 요즘 커버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아까 백걸곡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최고예요 아까 방금 너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유빈이랑 커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오늘부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눈빛이 뭔가 바뀌셨어요 왜냐면 진짜 10년 전 음악인데 의미가 있고 또 유빈씨가 굉장히 그 곡 팀을 좋아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0년노래 1위 공개할게요 와 이 뮤지션한테 듣는 잔소리는 계속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뮤지션의 뮤지션 아이유의 잔소리가 2010년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해 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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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이 재미있게 진행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블링블링 두 분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한번 꼭 찾아와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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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의 러브게임 안녕. 안녕. 안녕.